경성에서 총 쏠 일이 있는데, 이 친구들 좀 찾아와봐. 암살 작전은 몇 번 해봤다고 들었네. 기억이 나질 않아서. 전 어디로 갑니까? 경성. 이 조선인 3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?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돌을 낳은 사람이다. 매국노를 죽이러 왔으니까. 5분 안에 끝내고, 우린 살아서 돌아갑니다. 누가 먹겠어? 우리 죽이라고. 그렇게 서로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? 어디선가 잘못된 것 같은데. 솔직히 조선군 사람 만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? 우리 집을 날려줘야지.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.